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피아노의 시인 쇼펭과 조르주상도와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쇼펭은 1810년 폴란드에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신동이었고 7살때부터 작곡을 하게 됩니다. 바르샤바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이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연주여행을 하게 됩니다. 1830년 쇼펭이 빈에 갔을 때 폴란드에 러시아를 대항하는 혁명이 일어났고 러시아군의 진압으로 혁명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 쇼펭은 파리로 가게 됩니다. 파리에서 프란츠리스트를 만나 친분을 쌓게 됩니다. 당시 폴란드 출신 여성 마리아 보진스카를 알게 되어 약혼까지 하게 됩니다. 쇼펭과 조르주상도는 이런 시기에 알게 됩니다. 조르주상도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로서 1804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방귀적이었던 지드방 남작과 결혼했었고 얼마 후 남편과 헤어진 후 아이들을 데리고 1831년에 파리로 오게 됩니다. 쇼펭과 조르주상도가 처음 만난 곳은 1836년 마리다구 부인의 살롱에서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살롱에서 음악계와 문학계 유명인사들이 모여 문학과 예술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주고받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쇼펭은 젊은 음악가로서 파리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고 상드 역시 프랑스 문단에서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상드는 쇼펭보다 인기가 많았고 돈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쇼펭보다 6살 많은 상드는 자유분방하고 진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쇼펭이 조르주상들을 처음 만난 날의 기억은 상드는 잠시도 시가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합니다. 세렘매는 찾을 수 없고 투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피부는 까마잡잡하고 목소리는 시고 거칠어서 어디에도 여성스러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저런 괴상한 여자가 다 있어 여자가 맞긴 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쇼펭과 달리 상드의 눈에 쇼펭은 무척 귀여워 보였다 합니다. 상드는 친구에게 쇼펭씨는 진짜 소녀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드는 쇼펭과 친한 프랑스 리스트에게 쇼펭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어느 날 쇼펭이 자기 새 아파트에 저녁 파티를 열게 됩니다. 몇몇 친한 친구를 초대했는데 그 파티에 최대 받지 못한 상드를 리스트가 드리고 오게 됩니다. 상드는 평소에 입고 다니던 칙칙한 바지 대신 하얀 판타롱의 붉은띠를 두른 옷을 입고 왔습니다. 드레스는 아니지만 나름 여성스럽게 꾸미려고 노력했습니다. 쇼펭과 상드는 그 뒤로도 여러 자리에서 몇 번을 만났고 특히 음악 애호가 집에서 열리는 음악 파티에서 쇼펭이 자신의 발라드 곡을 연주하였는데 상드는 그 음악에 빨려들어갑니다. 상드는 쇼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연주가 끝나고 둘이 정원을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드는 쇼펭의 음악을 칭찬하면서 자신의 음악에 대한 생각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쇼펭은 상디의 음악 지식에 놀랐으며 그 이후에 상디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에 쇼펭은 폴란드 기족의 딸 마리아 보증스카와 약혼 중이었는데 쇼펭의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파혼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디였고 상드는 누나처럼 어머니처럼 쇼펭에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쇼펭이 실현한 이유로 쇼펭과 상디의 관계는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한 친구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상드는 쇼펭에게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메모를 쇼펭에게 주게 됩니다. 그 이후 파리 인근 호숫가에 있는 후작 발전에서 상드는 적극적으로 쇼펭에게 다가왔고 첫 키스를 하게 됩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새로운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사람은 지금 스페인 마요르카섬의 발대모사로 가게 됩니다. 그의 겨울 날씨가 춥고 비가 많이 왔는데 상디가 집을 잠깐 나간 사이 비가 내렸고 그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쇼펭의 유명한 빗방울 전주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곳에서 쇼펭의 록통과 마주르카라는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의 마요르카 겨울은 이상기울했는지 춥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마요르카 생활 중에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남프랑스 마르쉐 이유로 가서 살게 됩니다. 쇼펭과 상드는 그렇게 10년 가까이를 살게 되었고 쇼펭은 상디의 아이들 모리스와 솔랑주와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특히 딸 솔랑주와 친하게 지냈다 합니다. 어느 날 상디와 딸 간의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쇼펭은 딸의 입장에서 두둔하게 됩니다. 상디는 쇼펭에게 실망하여 장문의 편지를 쓰고 집을 나왔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은 쇼펭과 상디와 친했던 화가 딜라코노아가 그린 쇼펭과 상디의 모습입니다. 1838년부터 그리기 시작하여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작품이었는데 딜라코노아 사망 후 그의 작업실에서 이 작품이 발견됩니다. 훗날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던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그림을 잘라서 팔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헤어진 것처럼 작품도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쇼펭의 초상화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상디의 초상화는 넷마크 오르드루카드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쇼펭은 상디와 헤어진 이후 건강이 더욱더 악화되었고 결국 1849년 39살에 운명하게 됩니다. 오늘은 쇼펭과 조르주 상디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겠습니다.